어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토크를 좀 했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이미지 빨리 한번 훑고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가경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헝그리 앱. 네, 맞아요. 이게 몇 년 전인가요? 이게 2014년이라고 옆에 써있네요. 아, 2014년. 그렇죠, 맞아요. 저 차필. 근데 왜 이 사진,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감당 못하네. 감당 못하는 사진. 모델분들도 사진을 이쁘게 찍어주는 기자님도 계시고 이쁜 사진도 있는데 좀 그렇게 남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몇 점? 이거는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조금 큐티하게 나온 것 같으잖아요. 마음에 드네요. 이거는 누구예요? 이거는 저예요. 이건 네일싱모델 데뷔 전에. 다 데뷔 전에. 이거는 어디예요? 아, 이거 아니네요. 너무나 보고 싶어요, 우리 누나. 이건 누구죠? 저예요. 헝그리 앱. 네, 헝그리 앱. 헝그리 앱을 또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어,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봤습니다. 자, 가경 씨는 그러면 아프리카TV를 조금 경험을 한 적이? 어, 원래 지금 ONGTV를 통해서 1년 했고요. 네네. 이제 다가진TV, PPL방송을 3, 4로 나눴는데 지금 다현이랑 같이 다가진TV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말이죠. 어제 PPL ATV 와가지고 내일 방송 힘들 거다. 문가경이 노잼, 노잼, 핵노잼이다 이랬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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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 아, 평균입니다. 근데 멤버들이 저를 공격했네요. 어, 아니, 문가경은 정말 노답이다. 아, 정말 재미가 정말 드럽게 없다라 그랬는데 아, 이랬어도 되겠네. 집화시켜야겠네. 알겠습니다. 아, 이랬어도 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